안녕하세요. 걸으며 생각하며 여행작가 문일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전남 완도는 한 드라마로 인해 북적이는 섬이 되었습니다. 바로 해상왕 장보고를 주인공으로 하는 혜신이라는 드라마 촬영지이자 실제 청해진이 있었던 장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도의 동쪽인 장자리 앞바다에 있는 장도는 장보고가 해적을 소탕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상로를 거머쥐고 국제무역을 주도하던 청해진이었습니다. 일명 장군섬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장도는 예전에는 물때에 맞춰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도에는 당시 청해진의 흔적인 외성문과 내성문, 고대 등의 건물들과 장도를 한 바퀴 에두르는 긴 토성의 흔적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닷가에는 물이 완전히 빠지면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거나 방어용으로 세운 목책의 흔적도 고스란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목책은 밑둥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1200년 전 당시에 살아있는 흔적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청해진이 수립될 당시 신라는 흥덕왕과 희공왕, 미네왕, 신모왕, 문성왕 등 5명의 왕이 12년 남짓 동안 교체될 정도로 왕권 다툼이 심해 지방 통제력이 거의 사라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적들이 창골해 해안 지역을 약탈하거나 신라인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이 빈번해지게 되는데요. 흥덕왕이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요구에 부응한 데에는 해적 소탕을 위한 적법한 정당성도 있었겠지만 나날이 떨어지는 중앙 통치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신라의 한 사람으로서 노예에 팔려가는 신라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해적을 소탕하여 국제무역의 1번지로 자리매김하게 했던 장보고의 큰 뜻만 있었다면 10년 남치시라는 청해진의 짧은 역사를 더 느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날로 커져만 가는 청해진의 규모에 적잖이 놀란 신라 중앙귀족들의 견제와 재건 우령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염장의 차가운 빗소에 허망하게 무너져내린 청해진의 꿈 짧은 영역의 세월만큼 장보고의 사망과 함께 청해진은 순식간에 협파되었고 청해진의 사람들은 지금의 김제땅인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되는 비극을 겪고 맙니다. 1200년의 세월이 흐른 장도 응원했던 청해진의 모습도 에드윈 라이샤워 교수가 얘기했던 해양 상업제국의 무용왕이라 극찬했던 그 장보고도 없지만 바다를 호령했던 바다의 제국 청해진의 함성은 여전히 들리는 듯합니다. 걸으며 생각하며 지금까지 문일식 여행작가였습니다.